1프로TV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백프리핑 항상 뵙고 저는 글로벌 라이로 넘어왔는데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통 어디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중국은 금리 내리고 나서 한번 거래를 했고 두 번째 거래인가요? 네 두 번째 거래입니다 어땠어요? 오늘 중국 증시는 상승 후에 혼주세 전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상해종합지수가 0.8% 상승을 한 3,569포인트였고요 심천조감은 오늘 빠졌습니다 0.33% 하락한 2,464포인트 항승도 오늘 초반에 상승하다가 발락했고요 0.4% 빠진 2만4,11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MLF 금리를 10BP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호에서 2.8호로 떨어졌고 소매 판매와 수출 경기 둔화 조짐이 조금 나오면서 예상을 상해하는 수준의 MLF 금리 인하가 발표됐고 MLF 금리라고 하면 이게 중국의 기준 금리예요? 중국의 기준 금리는 LPR 금리죠 중기 대출 금리이긴 한데 다르네요 그럼 네 이거는 이제 아마 1월 20일 날 LPR 금리가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아마 0.1% 정도 하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석탄이나 건축, 부동산 업종 강세에 따라서 상해종합지수는 조금 강세였다 그리고 위안화 강세 기주가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 매수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홍콩 증시는 상승 후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과 유가 상승 역량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이 좀 강세였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홍콩이 올해 들어서 중국의 ADR이나 홍콩의 빅테크 위주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아이비에서 중국 빅테크에 대해서도 저별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텐센트가 오늘 마이너스 2.75% 징동 2.47% 빠지긴 했지만 지난주 보면 이제 기업의 자사주 매입들이 이어지면서 주가 하방 압력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간으로 해가지고 업종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주? 지난주? 지난주입니다 플랫폼 쪽에서는 이제 주간에 텐센트, 메이투안티앰핑, 징동이 좀 강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과매도가 이뤘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매수 국면으로 좀 전환한 모습이었고요 메이투안티앰핑이 주간으로 10.9% 텐센트가 7.3%, 징동이 4.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전기차도 지난주에 샤워펑의 가격 인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쪽인 CATL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샤워펑이 5.5% 주간으로 CATL이 4.6%, 니오가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여전히 약한 쪽은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은 조금 약했습니다 글로벌 좀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다행히 이제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하반경직성을 조금 확보하는 모습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지금 모멘텀 자체가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원 법안 이런 것들 통과되는 것들 보고 특히 또 주도주가 상승하는 것들 보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는 많이 줄긴 했네요 네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고요 다초에너지는 2.8%, 진코솔라 1.4%인데요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윤기실리콘 자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풍력의 금품가기도 1.4% 하락을 했는데 월간으로 한 17% 정도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IT에서는 샤오미가 지난주 선방을 했고요 2.3% 상승을 했는데 샤오미도 텐센트랑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산업재 3.1중공업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도 금융 에너지는 강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섹터가 CSS300에서 의미 있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주도주보다는 방어주 쪽이 조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금융과 함께 에너지 섹터의 강색이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선화능원 같은 경우에는 3% 선화능원은 어떤 회사입니까? 에너지 관련 회사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에너지 쪽 관련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주의 하락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장주의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월 양해 전까지는 사실 정책 공백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제로코로나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이라든가 첨단 제조업 이런 것 정책 수혜주를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1분기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기준은 CSI 300이 조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정리해보면 이제 수납매 구조가 되고 있죠 이건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많이 올랐던 것들은 이제 빠지고 있고 과매도 된 것들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많이 빠져있는 자산으로 유입이 실제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거고 사실 이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빠진 쪽에 유입된다는 건 어느 쪽으로 유입되는 걸 지금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생 쪽, 빅테크, 홍콩의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좀 턴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방어죽 입장에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괜찮았겠죠 네,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중국은 이제 공동부유가 사실 작년에 기조였잖아요 이 부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좀 터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중앙경제공작회 이후에 우리가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서 약간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의 태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IT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연초부터 플랫폼 관련해서는 또 악재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그 방향성을 좀 형성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상 어쨌든 저밸류 종목의 과매도 국면이 기술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뉴스 나온 것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은 없었어요? 오늘 이제 사실 이제 뉴스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귀주 모태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주 모태주가 오늘 1.65% 상승하긴 했는데 시장에 계속 많이 빠졌습니다 이러들어서 오늘 많이 빠졌고요 귀주 모태지분 보유 최대 기간 중에 하나인 캐피털 그룹이 4분기 귀주 모태 포지션을 축소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저번 주에 UBS 펀드에서도 4분기 포지션 축소 발언들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 투심에 좀 부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비세 개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춘절 연휴 전에 판매 둔화 우려 이슈가 겹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세는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에서? 공동부위랑 연계되어 있는 사치세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소세 같은 부가세 특정한 품목에만 추가로 붙이는 부가세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어쨌든 소매 판매는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도 상황이 반등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비재 쪽은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객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빠지는 종목도 다시 올라가도 설명은 다 되죠? 올라가도 할 말은 없고 내리면 또 내린 대로 설명은 되는데 시점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정말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라서 아직은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아니군요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어제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GDP 그리고 소매 판매, 누적 고정 자산 투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전에 전주에 제가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이 다시 좀 강화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로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계국 PMI가 있고요 차이신 제조 PMI가 있는데요 통계국은 조금 중장기 수출이고 차이신은 이제 단기잖아요 그래서 단기 수출은 괜찮은데 중장기 수출이 좀 둔화되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오미크론 역량도 있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수출이 줄어들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소비세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가 지금 중국에는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들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매 판매 반등이 제한이 되면서 경기 압력을 완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중국 정부에서 보면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축소되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세도 나올 거고 소비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은 당연히 금리를 내린 상황이고 재정 정책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고 실제 작년에 보면 재정 정책 관련해가지고 지방체 발행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어지지는 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보면 상반기에 재정 정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는 경기 살리는 쪽으로 도는 것 같고 맞습니다 뭐 그럼 이렇 풀리든 저렇 풀리든 돈은 좀 풀릴 거고 그러나 경기는 안 좋을 거면 우리 코로나 직후에 성장주들 올라가던 그 분위기 경기는 안 좋지만 돈은 열심히 풀고 그렇다면 꿈과 스토리 있는 주식들이 그 당시에 올랐던 그 분위기 재현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요 당연히 이제 저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은 미국도 지금 약간 빠지고 있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토를 마련하는 거죠 특히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이 밀고 있는 정책 수혜주는 분명히 반등을 할 겁니다 그 시점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1분기가 사실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드린 게 알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빠져있는 종목들 사실 보자라는 얘기들도 드리고 있는 거고 리포트도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나왔던 소매 판매들 한번 체크해보면 이미 뭐 다들 많이 체크했겠지만 12월 소매 판매가 이제 예상이 12%대였는데 지금 1%대로 나왔거든요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고요 12월이 특히 더 틀렸네요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식품, 음료수, 일용품 등은 급증했는데요 의류, 신발,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부진했습니다 내구제가 안 좋군요 그러니까 이제 봉쇄가 사실 역량이었던 거죠 오미크론 역량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고 누적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봉쇄가 이어지면 산업생산이 줄어야 되는데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지난달 발표 예상치가 한 3.6이었거든요 4.3까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춘절이 있고 올림픽 기간에 계속 봉쇄를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41개 이제 주요 업종 중에 30개가 증가세를 유지했는데요 농업 및 식품 가공이 5.7% 전기기계가 5.8% 컴퓨터 및 전자장비가 12% 증가를 했고요 이게 중요한데 제품별로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113% 급등을 했고요 철강 시멘트는 감소했습니다 레거시는 감소하고 첨단 제조업 고부가치 산업 위주로 중국도 체질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생산? 네 올림픽은 언제죠? 네? 중국은 올림픽 언제죠? 2월 달에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네요? 네 춘절 끝나고 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우리가 3% 나오면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실적들이 나오긴 했지만 코로나가 조금 확대되고 올림픽 때 봉쇄를 하고 이러면 소비가 둔화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조금 성장률을 조금 더 안 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그렇고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건 사실 앞으로 중요한 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대부분 건설이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GDP에서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이제 지표는 고점을 찍고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더 확장하기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월비 대비해서 0.3%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약세인 흐름인 것 같고 사실 이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주택 가격 내리는 게 전월에 이어서 또 내렸다고 하지만 정말 드문 일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민간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안정적인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주면 말씀한 대로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여부는 헝다 사태나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뉴스 좀 짚고 넘어갈만 해요? 미국 쪽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증권사에서 주간 투자 전략 나오게 있는데요 거의 저희가 보는 거랑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지난주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 주에 나온 내용을 보면 어쨌든 연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 모멘텀도 3월 양해까지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소비나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러면 국내 시장이 안정 정책으로 시행된다는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정책 대응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망 섹터로 봤던 정책 수의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소비, 소비는 좀 반등하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의 신에너지, 그리고 오늘 반도체도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 TSMC 가격이 오르면서 SMIC 이런 것들이 좀 올랐는데 그런 것들도 좀 유망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할 때는 된 것 같고 제일 어둡다는 느낌은 드는데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희망도 가질 만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언제 반등할지는 맞습니다 불안해서 그건 잘 모르겠다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돌면 같이 돕니까? 미국이 돌면 어쨌든 성장주는 같이 움직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좋으면 우리나라도 좋고 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었고 유럽 쪽 증시는 중국의 GDP 성장률도 괜찮았고 그리고 MLF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요 오늘 미국 선물이 좀 빠지고 있어서 오늘 미국 선물은 얼마나 되죠? 한 1.7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1.78 이렇게 빠지는 것까지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왜 내리는 걸로 판단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매파적인 FMC 기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일 큰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계속 내리던 이후로 또 내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지난주 복귀하면서 좀 짚어드리고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를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장 미국장 연준의 이제 FMC 의사로 공개를 하고 나서 관련 정책 변경을 시사했다라는 그런 발언들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동성으로 올렸던 미국 기술주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시장이 궁금했던 거는 통화 정책의 변경 이유라든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내용은 어쨌든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다라고 내용은 어쨌든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파적으로 나왔는데 화두인 양적 긴축 관련해서는 연말지음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원이나 글로벌 아이비 의견보다는 좀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시장이 반등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해서 약간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패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QE, QT 이런 것들을 하는 유동성의 목적 자체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고용은 사실 지난주에도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라든가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지수가 좀 개선이 되면서 우리가 완중고용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가 파월을 했고요 그러면 실업률 자체도 3.5%가 완중고용인데 한 3.9%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건데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올해 중반까지는 계속 높게 유지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 문제가 됐던 게 3분기에 이제 픽아웃 치고 뭐 잠깐 끝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목표 달성의 패드에서는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자산 축소 동시에 이렇게 한 번에 진행을 오래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뭐 그동안 했던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물가 상승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누리기 위한 경고로 봐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금요일날 예측을 할 때 이제 브레이너드도 이번 상원에 의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청년 이후에도 여전히 통화 긴축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했고 오늘 사실 JP Morgan 내용 나온 것들 보면은 뭐 금리를 6번, 7번 올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25일, 26일날 FMC를 하잖아요 1월 FMC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이 시장이 있어서 사실 선물이 좀 빠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번 정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100pp 정도 그리고 4번 정도 올린다라는 얘기 반영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경기입니다 파월이 사실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급망 우려는 여전하겠지만은 더 이상 연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은 금리 인상이랑 양쪽 긴축의 사례에서 봐도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주가는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경기 사이클이 꺾이는 시점은 당연히 아니지만 잠시 둔화될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약간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주말에 고점을 형성했던 글로벌 PMI도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 조금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비용 문제도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 임금 자체가 이전 추세로 이미 복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팬데믹으로 감소한 소득을 정부가 좀 보존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줄어든 상황이고 특히 실업수당, 잔여세액공제, 선지급 이런 것들은 이미 종료됐고 학자금 대출은 5월 초에 이제 마무리될 예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묻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뭘 사야 되냐 이런 건데 이게 사실 경기 방어주를 살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 둔화가 높아지면 경기 민감업종이 기대기도 힘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1분기 내는 방어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에너지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해치 수단으로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봐도 거의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KB에 나와 있는 방어주의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방어주요? 네 미국의 방어주 그래서 이게 코어 전략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틀라이트 위성 전략 정도로 보시고 1분기 내는 대응하는 게 맞는데요 실제 섹터가 통신 서비스라든가 음료 중에 담배 그리고 유통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냐를 하고 있어요 필립모리스 종목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담배에는 필립모리스가 있을 것 같고 월마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인용품이나 가정용품도 좋다라고는 했는데 P&G랑 콜게이트, 킴벌리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에 가격을 올렸거든요 추가적인 가격 정가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쪽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카콜라 주식을 저는 들여다보고 있는데 좋더군요 그렇죠 그것도 경기 방어주죠 길게 보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샀어야 된 주식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더 많이 오른 주식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콜라 주식 오르는 거 보고 정말 투자자들이 살 거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또 거꾸로 들고 콜라가 업종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콜라에 매달려 있나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투자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탑다운에서 상업 전체를 보고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 유효했다면 지금은 바텀업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도 설명은 되는 시장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이 만약에 올라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세진권의 송수문 선임 매니저님 최근 뉴스 분위기들 그리고 미국장 하락하는 심리의 배경 여기까지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